이 새끼들만 들어와갖고 도발 존나하는 이새끼들 진짜 이게 왜냐면 우리가 딱봐도 이제 초보분들이 많으니까 얘들이 이길만하면 들어와서 입 털더라고 용판 너네 참교육한다 진짜 비밀던 새끼들만 들어오는거야 대체 피해복습 간다 우리는 내가 봤을 때 질러닝 해야돼 그래야 내가 이제 같이 나가서 힘을 좀 써줄 수가 있어 물량이라도 좀 써야지 아이츠 보고해가지고 또 이거 아 호막당하겠네 아 투정을 고르고 하는구나 그리고 계속 아니 너무 싹끗이 없게 게임하는데 근데? 다 고르고 하면서 도발이 나오고 말이야 투자브 소이스 너네 안되겠다 이거 맞아야겠다 벌레들 참교육한다 진짜 화났거든 지금? 인정사정 없이 안다잉 인정사정 없이 안다잉 근데 얘들이 이틀만에 잘하긴 하더라 이게 뭐야 우드로즈야? 현반네 진짜 현반네 진짜 햇빛 파arians 엄청 양악한 새끼들이 뭐냐면은 어차피 나만 피해주면 이기니까 뭐든 하더라구 초반에 하나 말 conseguir omen기자들을 뭐 τις üss 랩 아 근데 꿀잭이 많네 어차피 나만 피해주면은 이긴다 와인드긴 하구나 쟤네가 나만 못 피게하면 이기긴 하겠다 전략이 좋은거네 이렇게 끌려다니면 안돼 탈병인데 이거는 오늘은 저쪽엔 이거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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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샷은 왜 죽었어? 죽이 사이즈가 아닌데? 퀘라를 좀 죽자 아 닌이 없구나 라면이 좀 느리거든? 오드론 때문에 나를 좀... 날osto 퀘퀘퉁 퀘퀘퉁 평범에 하지만 적극적으로 인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